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연입니다. 오늘은 농업용지나 창고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적합한 용지를 소개해드릴거구요. 여기는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입니다. 저 멀리 300여 미터 전방에 임페리얼 레이크 cc 펜스가 보일락 말락하는데 펜스 너머엔 바로 6번 홀이 위치하구요. 이쪽으로는 150여 미터 전방에 2차로가 보일락 말락하는데 2차로 너머엔 제19전투비행단이 위치하네요. 제19전투비는 전투기의 착륙시 소음으로 인해 요 동네 땅값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데요. 제가 촬영중인 오전 11시 30분을 전호하여 약 30여분간 파일럿분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구요.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오후 4시 30분을 전호하여 약 30여분간 퇴근을 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평일 오전 11시 30분 이쪽 저쪽 그리고 평일 오후 4시 30분 이쪽 저쪽이 소음이 무지하게 심하다는거 원래 파일럿의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은 군사기밀인건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누설하면서 소음이 있음을 자수하는겁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왼쪽에 보이는 옥수수밭이 오늘이 매매물건이구요. 한 가랭이의 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답으로 두필지입니다. 두필지 전체의 면적은 1435평이구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지역이네요. 토지의 동쪽과 북쪽에 세멘트로 포장된 마을도로에 접해 있구요. 요 위치로부터 5분을 주행하면 나름 경광이 괜찮은 탕그모에 닿고 2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에 닿는지라 귀촌귀농용지로 추천을 드리고 싶으나 말씀드린대로 전투기 소음 때문에 주택용지로서는 비추하구요. 요 위치가 감곡장우원에서 제천원주로 연결되는 북부대로와 고속도로 IC에 멀지 않음을 감안하여 창고용지나 공장용지 또는 농업용지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전투기 소음 때문에 요 동네의 땅값이 저평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요 토지의 평단가는 11만 5천원으로 희망매매금액은 1억 6천5백만원입니다. 농업용지나 창고 또는 공장의 용지로 적합한 농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금과면 원포리 임페리얼 레이크시시 인근에 위치하구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밭으로 사용중인 두필지의 지목 다부록 면적은 1435평입니다. 평일 하루 30분씩 두번 식구전투비행단 착륙소음이 단점이 있어서 농업용지나 나름 근접교통망을 활용한 창고용지로 적합하네요. 병단가 11만 5천원으로 희망매매금액은 1억 6천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건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